이번 시간은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권한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용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겠죠. 그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에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사용자 관리고 또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grant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grant하고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 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녹색은 이거고 붉은색은 이겁니다. 자 어쨌든 grant 권한 그리고 on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권한을 권한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이나 아니면 서버에게 서버를 업데이트하거나 insert, delete 또는 서버를 끄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권한입니다. 일종의 기능이죠. 그것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게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to라는 키워를 쓰고 띄우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러한 권한과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될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스트라고 적혀있는 건 뭐냐면 사용자 제안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사용자 제안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제안한다고 적혀있죠. 붉은색으로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자 id 골뱅이 호스트 중에서 이 호스트는 접속자가 사용하는 머신의 ip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MySQL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거는 뭐 나비켓일 수도 있고 아니면 MySQL 모니터일 수도 있고 MyPHP MyAdmin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가 동작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겠죠. 여러분 집에 있는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 환경에서 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동작하고 있는 머신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ip가 있을 겁니다. 모든 컴퓨터는 인터넷상에 연결되서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하는 모든 컴퓨터는 그 컴퓨터를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유일무일한 식별자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ip인데요. 그 ip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 e-going 골뱅이 123.100.100.100이라고 이렇게 붉은색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바로 이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 e-going이라고 하는 닉네임 아니죠. 유저 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접근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머신의 컴퓨터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ip를 체크해서 그 ip가 123.100.100.100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이 ip가 아니라 다른 ip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 전혀 다른 사용자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ip 기능은 좀 더 강력하게 보안을 걸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ip에 상관없이 그냥 유저 아이디만 가지고 로그인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골뱅이 뒤에다가 이렇게 퍼센트를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ip에 관계없이 id가 e-going-in 사용자를 인증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대상의 제한입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즉 이러한 사용자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제어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테이블을 명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클래스. 클래스.스튜던트라고 적어주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메모장을 띄워놨는데요. grant all on class. 이렇게 적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권한을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만 부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니까 클래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테이블에 권한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게 이 권한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럼 이번에는 이 노란색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가 왔는데요. 이 노란색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권한 또 다른 말로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자 여기 밑에 보시면 create, drop, alter, delete, index, insert, select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콤마로 구분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요. 이 예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 전에 이걸 먼저 봐야겠네요. 권한 템플릿 자 권한 템플릿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다 보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롤에 따라서 부여하게 되는 권한들이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더 많은 권한을 줘서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또는 어떤 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려면 어떤 권한이 허용돼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 권한인데 바로 그 권한을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 예제는 현장에서는 다르게 사용되겠죠. 이건 그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 개발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조회하거나 이런 역할들만 한다고 했을 때는 Delete, Insert, Select, Update와 같이 이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작업들만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롤이 설계자라고 한다면 Alter Table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스키마를 변경할 때 쓰는 거죠. Create는 스키마를 만들 때 쓰는 거고 테이블을 만들 때 쓰는 거고 Delete, Drop, Insert, Index, Select 이런 명령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것과 테이블 자체를 설계하는 그러한 권한을 설계자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DBA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는 뜻이죠. 그럼 이 사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권한들을 차등해서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한이 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제는 grant가 오고요. 그 뒤에 delete 콤마, insert 콤마, select 콤마, update 콤마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권한을 주려고 하는 유저에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행을 삭제하거나 행을 추가하거나 행을 조회하거나 또 테이블에 있는 행을 업데이트하는 명령만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on 뒤에 클래스점 별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권한들을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게만 주겠다라는 뜻이죠. 점 별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게 저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to는 이 접속할 수 있는 유저를 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dev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그 앞에 단다운 표처럼 생긴 게 붙어있는데 이건 단다운 표가 아니고 자 여기 키보드 보시면 물결 밑에 보면 단다운 표처럼 생겼지만 각도가 조금 어긋나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이고 액센트라고도 하고 우리말은 어기호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걸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dev라고 쓰고 다시 어기호로 닫아준 다음에 골뱅이하고 어기호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어기호를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dev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퍼센트를 썼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저 어떠한 IP로 접근을 하건 모두 다 허용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identified라고 되어 있고 by 1234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이 사람이 1234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허접한 비밀번호를 쓰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1234 이런 걸 쓰시면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mysq에 마이너스 u 루트 마이너스 p 자 권한을 줄 때는 루트 계정으로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주는 것은 아주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붙여넣기에서 실행시켜보면 이제 콜이 ok가 떨어지면 자 보시는 것처럼 dev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이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delete, insert, select, update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도 한번 복사해서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얼터, 얼터는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거죠. create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고 delete, drop, index, insert, select, update, delete, insert, select 뭐 중복되네요. 뭐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러한 권한을 이러한 권한을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별표가 돼 있잖아요. 아키 골뱅이 100.100.100.100으로 이 IP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로 접근한 아키라고 하는 유저네임과 그리고 1234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모든 이 서버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 대해서 이러한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치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show grant라고 하는 명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명령은 이전 시간에 그 직전에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 추가된 사용자에게 어떤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우리가 알아봤죠. grant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 이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했으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때 사용하는게 show grant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문법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for 하고 사용자를 붙이게 되면 이 특정한 사용자의 권한을 체크할 수 있구요. 만약에 요걸 사용하지 않으시면 자기 자신의 권한만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show grant for dev라고 하면 dev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모든 권한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이거 엔터 치면 자기 자신의 권한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구요. 그리고 for 그리고 dev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 dev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권한을 보여줄 때 특정한 포맷이 아니라 이 grant 명령어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여러분이 그 사용자의 권한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grant와 show grant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어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 권한을 제거하고 또 권한을 사용자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한을 제거하고